순천시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평화정원을 개장했습니다. 순천시가 지난 6월 30일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평화정원을 개장했습니다. 2023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힐링과 치유의 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남한과 북한을 잇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한반도 평화정원을 조성했습니다. 이번 한반도 평화정원은 순천시가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순천만 국가정원 동쪽 나눔수비로 내 만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했으며 2018년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으로 세계 언론과 이목이 쏠렸던 도보다리, JSA, 평화의 시계 등이 재현돼 있습니다.